장난꾸러기 아기돼지 삼형제에겐 매일매일이 모험이랍니다 우리가 굉장한 물건을 찾아냈어 그냥 나뭇잎 거품도 자세히 봐 맞아요, 신비한 보물지도예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매직 램프가 숨겨져 있답니다 정말 멋있다 정말 반갑다, 이 순간에 만 년이나 기다려왔어 큰일 났어요 매직 램프를 노리는 악당, 능냥이가 나타났거든요 매직 램프는 절대로 못 뺏겨! 엄마, 아빠가 뭐랬어? 길 가다 늑대를 맞았지만 바로 도망가라고 하셨잖아 당장 매직 램프를 갖고 와 아기돼지 삼형제고요 매직 램프를 찾고 싶으면 따라와요 늑대는 매직 램프를 빼앗아 숲을 독채지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의 아기돼지 삼형제는 신비한 매직 램프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우리도 점프할까?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동화 속 숲 속 나라 신나는 매직 어드벤처 아기돼지 삼형제와 매직 램프 아, 멋있어요! 우리 늑대들은 한 번 속아도 절대 두 번은 속지 않거든 3월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